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축적된 데이터와 역량을 총집결해서 4대강이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학수 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영주댐에서 시험 담수를 했을 때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국민의회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이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대강 보의 경우 활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.